자 안녕하세요 센촌용스티비 키아큐입니다 오늘은 PS 플러스 1월 마지막 무료 게임이죠 4.5.76 이거 한번 해볼건데 자 어떤 느낌인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제가 요즘에 1월에 신작게임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조금 늦게 렛츠기릿 하는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신나게 맛보기 가봅시다 렛츠기릿! 자 저도 이거 아예 처음이라가지고 아 어떤 느낌인지 궁금한데 플레이 한번 해보자구요 이게 은근히 되게 재밌다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별로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볼트 76 그래 좋은 아침이에요 장난꾸러기방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장난꾸러기방 어 이게 우리 얼굴을 뭐 만드는건가보네요 커스터마이징 필요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아 3인칭으로도 게임할수가 있네요 오 이거 터치패드 버튼 누르시면은 3인칭 1인칭 어 바꾸실수 있습니다 멘비시머신분들은 3인칭으로 스킬을 타면 될거같네요 지금 일로 못가고 오 절로 가는건가보다 오케이 맨 기분좋게 기분좋게 도착했죠 오피지점 알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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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렇게 밖으로 나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레벨1 레벨이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케이 맨 야 근데 그래픽 자체는 깔끔하네요 음 그래픽 자체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재건의 날 퀘스트 완료 재건의 날 완료했죠 이제 어디로 가면 되니 벌써 지쳤고 오른쪽 아래 저거 지금 에너지 받지않은거 저게 이제 스테미난가봐요 저게 꽉차있어야 달릴수있고 와 되게 빨리 달아버린다 그쵸 와 기타 그 사이드 퀘스트도 해야될게 많네 근데 일단 그런거 무시하고 웨이워드로 들어갑시다 자 자 뭔가 나한테 퀘스트를 줘 어 뭐야 이 자식들 왜 싸워 왜 싸우는거야 이 자식들 왜 싸우는거야 이 자식들 어 바터 바터 이 새끼 너 왜 손떨어 너 왜 손떨어 이 자식아 지금 내 모습이 니가 보는 마지막 사람일거다 지져 이 새끼야 지지렸고 지지렸고 지렸고 뭐야 아프지 야 뭔데 이거 뭐야뭐야 뭐툴뭐툰 죽여버렸죠 여공장 내가 구해줬다 이 자식 와야 근데 움직임 뭐야 이거 와 이거 좀 그런데 어 적들이다 야 죽였고 야 멋있어 일로와 퉁퉁 권총 죽였고 아 자꾸 렉때문에 아 렉때문에 아잇 어휴 잠깐만 뭐야 아이템 오케이 무기 어딨어 무기 무기 어딨어 무기 어딨어 무기 얻었고 아 되게 반응이 늦다 얘는 뭐야 미스터 프라멘드 어 우리 친구 뭐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이 새끼 다적이야 여기 다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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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를 봐라 진짜 야 근데 하다보면 재미있을수도 있을것 같긴한데 아마 그래도 제 취향이 더 잘 맞지 않는거네요 야 근데 그것보다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되게 느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어 뭐야 어떤 새끼야 역시 댕댕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준사격 좋았다 주변시체 다가좋아 가는길에 이렇게 종종 마을들도 있고 이 마을에서 뭐 상인들 만나면 아이테도 살수있고 또 그런 시스템이네요 잠깐만 근데 공항이 아직도 멀었나 야 아직도 엄청 멀었어 아 이거 언제가니 이거 하지만 갈수있어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왜냐 이거 퀘스트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해야겠죠 근데 30프레임인데 생각보다 그래픽도 괜찮고 뭐 애들을 그 총 쏘는것도 막 초반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천천히 천천히 하다보면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없지 않아요 나 이거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벌써 45분째야 뭐야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어디야 들어와 들어와 이녀석아 스톱자 어디야 아 어디냐구 뭐야 스코치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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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 놀래라 파이프 권총 얻었고 어딨어 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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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고 아이템 얻어 아이템 얻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딨어 야야야야 어딨어 어딨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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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아 좋았어 레벨업하면 레벨업하니까 만피 또 어딨어 아 적들 위치만 좀 잘 보여 아 나 이런거 못찾는데 어떻게냐 오 멋있어 너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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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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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야 개꿀잼 일로와 어 적들 많다 일로와 아 근데 뭐 좀비새끼들이 총을 쓰고 좀비새끼들이 어? 무슨 좀비새끼들이 예쓰 이거 맞고 아 여기 참가했어 와 이 사람들 레벨해봐 나는 여기가면 진짜 완전 개 민평해 나는 레벨 5밖에 안 돼가지고 아 이런데 참가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할 수 있나 보네 개꿀띠네 개꿀띠네 어 가볼까? 나 들어갈 수 있나? 오 나 참가했어 개꿀띠 이 뭐야 이거 채무감 뭐가 되는건데 아 여기 같은 팀을 먹고 그냥 레벨업 뭐 보너스 같은걸 받는건가 보네 오케이 아 일로 해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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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치들 기가 막힐 수 없고 기가 막히지 에임 죽였다 그래도 아이템을 잘 지내 잠깐만 무기좀 바꿔볼래 좀 더 тив 아까 샷건 얻었죠? 샷건? 어? 산탄 이 자식들 다.. 너 다 죽었다 이제 일로와 이 새끼들 일로와, 일로와! 오케이 맨! 산탄, 산탄 개쎄고 개쎄고, 개쎄고 미치 일로와 일로와, 일로와 이 새끼들 와아 역시 산탄이지 역시 FBS게임에 산탄 따라오는 총은 없죠 굿잡배비 그리고 아 패스! 패스 얻었는데 패스인가? 유사도는 이래 아아.. 잠깐만 그러면 패스랑 비슷한 뭔가가 있나 보다 쿨? 패스 얻어? 패스? 어 이거 있을 수 있겠다 이거다! 그렇지! 오케이 맨! 아 이제 찾았어 문 열어 야 이걸 찾으려고 진짜 아아.. 이걸 찾으려고 오이씨 진짜 산탄 들고 도착했죠 어쨌든 일로와 오케이 모건타운 공항조사 일로와 어딜가 있냐 써봐 어딜가 어딜가 아 아 살짝 가까이 가야 된다고 일로와 일로와 아 지금 나 맨날 다시 찍거든 일로와 와 일로와 죽어 죽어 오케이 잘했고 오 잠깐만 아이템 좀 필요없는건지 버려야되거든 소총들어다 이 짖식들 나 소총들었죠 여기 도착 아 아까 이 친구 만나러 올라오고 진짜 힘들었는데 응급고단사제 얻었죠 어 이거 손에 진거 보안키카드 얻었고 나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보안키카드 대주고 착 어 총 너무 쓰레기야 골정두려 아 죽었어 살려주세요 에이씨 자 여러분 이렇게 풀어온 진력 한번 해봤는데 아 일단 게임 자체가 엄청 불편하거든요 불편한건 맞아요 불편한건 맞는데 은근히 근데 좀 재밌어가지고 이런 게임 좀 차분히 차분히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도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팀 매칭도 나라로 잘되가지고 뭐 저 팀이 뭐 경험치 3배 보너스 뭐 이런거 같은데 뭐 한번씩 해보시도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도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넘게 레스크를 돼버리네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즐거운게 돌아올게요 뺏뺏이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뺏뺏이 뿅 뺏뺏이 뿅 뺏뺏이 뿅 뺏뺏이 뿅 뺏이 뿅 뺏뺏이 뿅 뺏뺏이 뿅 뺏뺏이 뿅